어떤가정 4.287 설교를 들으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가정 4.287 설교를 들은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위에 그 가정위에 그의 모든 자녀와 범사위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여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모든 문제가 있어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 지여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또한 고부갈등이 해결될 지여다 고부갈등이 해결될 지여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매매가 해결될 지여다 매매가 해결될 지여다 임대가 해결될 지여다 임대가 해결될 지여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또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모자 사이가 해결될 죄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 죄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 죄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나사리 예수 이름 명하느니 모든 문제마다 다 믿음으로 가슴에 서는 자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서 한 사람도 빠지 못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죄다. 또한 모녀 사이가 해결될 죄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 죄다. 또한 인간 갈등이 해결될 죄다. 인간 갈등이 해결될 죄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오늘의 믿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손을 얹는 모든 각자의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기적을 체험케 하소서. 나사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죄다. 문제가 지금 나사리에수록 해결될 죄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십자가 포일피를 폭포스처럼 쏟아부어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죄다. 나사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죄다. 깨끗게 치유될 죄다. 각종 암병이 떠나갈 죄다. 폐암이 떠나가라 치유될 죄다. 간암이 치유될 죄다. 나사리에수면 간암이 치유될 죄다. 최장암이 치유될 죄다. 대장암이 치유될 죄다. 신장암이 치유될 죄다. 모든 5장 6부의 모든 장기마다 모든 암병이 떠나갈 죄다. 백혈병이 떠나갈 죄다. 자궁경부암이 떠나갈 죄다. 또한 안구건조증이 치유될 죄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 죄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 죄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 죄다. 갑상성저하증이 치유될 죄다. 갑상성저하증이 치유될 죄다. 또한 후두암이 치유될 죄다. 후두암이 치유될 죄다. 백혈병이 치유될 죄다. 당뇨가 치유될 죄다. 통풍이 치유될 죄다. 통풍이 치유될 죄다. 고혈압이 치유될 죄다. 고혈압이 치유될 죄다. 간질환이 치유될지다, 폐결이 치유될지다, 또한 코레스톨이 증상이 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림파암이 치유될지다, 림파종이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퇴행성 무릎 관절이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각종 피부염염증이 치유될지다, 각종 간념이 치유될지다, 모든 질병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살아있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보일피가 폭포스로 쏟아질지다, 나사로 입소 쏟아지라,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로 입소 기독이 일어날지다, 이비는 질병이 치유될지다, 이비는 질병이 치유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287 어떤 간증을 들으신 분을 위해서 중복의도를 했습니다. 오늘 끝마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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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